자, 민준이 통문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m in a... You're happy? What's up? 뭐하는 표현? What's up? 뭔가 물어보는데 뭐 물어보는 표현? What's up? 뭐 물어보는 거야?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하고 이거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뭐라면서 설명해, 이거? 이거 영어로 뭐해요? 네! 뭐라고요, 이거? How is... How is going?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이거 뭐 묶기라고 그래요? How is it goin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뭐라고 하는데? 뭐 묻고, 뭐를 묻고, 뭐를 답하는 거 계속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묻고, 이거는, 이거는 뭐야? How are you 뭐 How are you 이거 뭐 묻는 거라고 해 How are you를 보고 뭘 묻는 거래 상대방한테 뭐 물어보는 거래 뭐 기분 안부 묻기 그래서 뭐 이게 뭐라고 영어로 What's up 또 뭐 물어보는 거다 안부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뭐래요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yes he is yes he is he is 뒤에 생략된 말로 달라 보여요 yes he is nice nice and he is he is he places suckl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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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